데니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베프 11 베프 박지은이입니다 오늘은 대방의 서울패션위크가 끝났나 디디디디 행사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갈래 에이 마오 마오 데니 유튜브 짠 여러분 저는 지금 GDP 패션위크 현장에 와있습니다 와아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부스를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아 예쁜 언니 짠 그래서 에스틴 부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제가 있어요 안녕 여기 하나 더 있답니다 제니2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 되게 재밌는게 많더라구요 여기 보시면 시나들 우이 와아 와아 아 저 따라오는 부모님 아 아 하하하하 화면이 이렇게 이 리스를 찍으려고 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짠! 지금은 이제 아까 주차장에서 찍고 밖에서 짠하는 그런 리스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영상 남겨놓을게요 엄청 안 찍었네요 이건 뭐죠? 캔디디 먹어줘야 돼 여기서 찍을 거야 엘씸에서 엄청나게 리스 많이 올라오시는 거 보셨죠?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받아요 열심히 일하세요 꺼버려야지 이 리스를 다 찍었고요 라인드 너무 좋아 지금은 맥스테이지 형정입니다 으흐흐흐흐흐 하핰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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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넎에 데이만젓꽃을 주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영상이라서 아니에요 아니요 데이 유튜브 쇼가 끝났습니다 퇴근 퇴근 또 만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지은이입니다 오늘은 패션위크 바로 다음날인데요 무사히 쇼를 잘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쇼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 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럴 거예요 일단 아침에 애들 가서 콘펙트 사먹고 계란 간장만 먹고 월드콘 사먹고 애들이랑 매점에 가서 토크송이 사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오늘 또 패션위크에서 또 재밌게 만나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들 이름이에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? 너무 나와서 들어오네 누구세요? 제 매니저라고 했어요 제 매니저라고 했어요 제니 유튜브 세진이 형을 따라 모조 매니저 제 오시스트 먹을래? 네 감사합니다 짜잔 난 이거 먹을게요 만두머리 짠 욱 네 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아 또 이거 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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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음 그리고 리허설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 갔어요 오디션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유튜브 유튜브였어요 유튜브였어요?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